1. 2. 3. 4. 5. 5. 5. 5. 6. 8. 9. 태양씨는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3. 2. 3. 3. 2. 3. 2. 3. 2. 3.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말 잡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한테 필요한 카드 너무 많다. 대체 얘는 가진 게 뭐지? 아이씨 메아리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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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등장맞은 디펙트 속박상한 디펙트 속박상한 디펙트 레이저 포인터로 사람 죽이는 디펙트 아 이게 헤드냐 아 아 아 아 자수하는 디펙트 자수하는 디펙트 크으으으으으어 고리가 생긴 디펙트 밀집 모자란 디펙트 저거 한번밖에 안들어가네 아닌가? 매리자 동방패 디펙트 잉컨 했어야 했는데 저거 저 꼬라서 죽지 않게 돼 사라는 있는 디펙트 살려는 드릴게 똥구녈 백분열 강화 해주면 안되다 안돼 아 밀짚모자란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진짜 거지가 않네 빔이나 써야겠다 빔쓰는 디펙트 댕 떠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 맥 너어어어어엄엄엄무 약해 이렇게 약해도 되는걸까 아 자방 쓰레기 아까부터 현두미한테 지지게 얻어봤네 얻을띠이디 이게 개미냐 이게 게임이냐 유성타격 안나오면 방법이 있나? 없어 유성타격 힘 컷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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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다 야 나 이거 먹는다 그냥 바랄걸 바라야지 진짜 유성타격 안줄거야 지금 멈출 kam 아니 형 에이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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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드만 모자란 거 아니니까 그냥 모자란 디라고 하자. 그래도 딥팩트는 모자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쿠 빔빔 아 이딴 것만 주지마 뭐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압콘이나 가져와라 뭐 황금 케이블 아이고 소비에 유착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질나쁜 질병에 걸린 디펙트 그것은 희망 아이쿠 아이쿠 귀같은 소리 안했어 내 곤네 진짜 와나 얘들 왜케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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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쓰레기 이벤트 넣어서 추다 체력 깎인거 꼽네 진짜 Gesch olvid 스노우 베sch 에 displ 신 불피해 싸가풀이같이 레후 디펙트야 힘을 보여줘 때가 왔다 너의 넘치는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정도면 뭐 20힐 가능하니까 안 맞은 거나 다름없네 저의 넘치는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너의 넘치는 힘이 보여줄 때가 왔다 아 코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죽이지 말아봐. 죽여. 달팽이. 아 달팽이 자신있나. 니 자신이지. 뭐야. 별이 되었어. 아이고 달팽아. 레디바이도 이기겠다. 게시로 잡아. 근데 게시말고 뭘로 잡지 이거? 진짜 게시로 잡아야 되는거 아님? 힙 올라가면 낙기 힘들어지는데. 힙 올라가면 낙기 힘들어지는데.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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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정답. 아이 축정기 다 빠지면 안되지. 어? 괜찮은데? 안괜찮은데? 안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nitoring. 이건 왜 또 다 3%나서 사람 꼴받게 하냐 사람 꼴받게 하는 것은 이 게임의 목표니까 됐나 이정도면 돕고 꺼지고 아직 안 꺼졌네 이펙트는 심장에 눈을 앓힐 수 있다 아 빙 안 났다 잉크병이 로봇 하나 살렸다 잉크병이 로봇 하나 살렸다 잉크병이 로봇 하나 살렸다 잉크병이 로봇 하나 살려주세요 잉크병들이 로봇 하나 살려놔 지지어는깊은 아éch아니에요 아우 고프트가 아우 미쳤나 진짜 꼬바 아니 심바 198 247 224 200 신선함 뒤에 꼬리 이펙트가 좋으면 왼쪽에서 1번 5천원으로 나를 나를 매수하려는 건가 너무 큰 돈이었다 아니 이런 젠장 너 누구야 돈도 잃고 시념도 잃고 이생 Dustin 이펙터 이펙터 이펙터